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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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종 버섯이랑 핵불닭소스를 넣어서 만든 떡볶이에 대왕 치즈스티, 양념치킨 닭다리, 치즈소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념치킨 부터 먹어볼게요. Johor 저게 다 나오세요. 아 ... 너무 맛있다.... 음~~ 와 미쳤어 팽이버섯 엄청 매콤한 냄새가 나요 와 진짜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래떡은 썰지 않고 통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루우 Creed 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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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가래떡에 팽이버섯을 올려주세요 다음은 대왕 치즈스틱 손바닥이랑 똑같은 사이즈 같아요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요 치즈스틱 손바닥 치즈스틱 손바닥 치즈스틱 손바닥 치즈스틱 손바닥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 떡볶이 국물에 묻혀서 이건 맛없을 수가 없다 응 음 공포 양념잘맛 같이? 연준 버섯이랑 같이 너무 맛있다 버섯이 진짜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버섯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제가 먹어본 치즈스틱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스틱 칼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오늘 먹었던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핵불닭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맵긴 했지만 같이 들어있었던 버섯이 굉장히 좋은 식감을 내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가운데 있었던 치즈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본 치즈스틱 중에서도 가장 치즈가 잘 늘어나고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치즈스틱은 정말 잘 해먹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